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엄청 길어요 읽어드릴게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지 15년째가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왕으로 루사니아는 아벨렌의 지방의 왕으로 있었으며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바로 그 무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들려왔다 요한은 요단강 부근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죄를 용서 받게 하려고 회계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해지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도로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불을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회계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그리고 속으로라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왔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눠 먹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세무원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 돈은 받지 말아라 하였다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어떤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하고 대답하였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혹시 요한이 그가 아닌가 하고 모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곧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자기 타장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과 곡관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외에도 요한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건면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헤로드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과 그 밖의 그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시작하신 때는 30세쯤 되셨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헨리, 헨리의 아버지는 마탓, 마탓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야나, 야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마타디아, 마타디아의 아버지는 아모스, 아모스의 아버지는 나홈, 나홈의 아버지는 에슬리, 에슬리의 아버지는 낙기였다 낙기의 아버지는 마아스의 아버지는 마타디아, 마타디아의 아버지는 서머인, 서머인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요다였다 유대의 아버지는 요하난, 요하난의 아버지는 레사, 레사의 아버지는 수룩바벨, 수룩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네리였다. 네리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아띠, 아띠의 아버지는 고삼, 고삼의 아버지는 엘마담, 엘마담의 아버지는 에르였다. 에르의 아버지는 예수, 예수의 아버지는 엘리에서, 엘리에서의 아버지는 요림, 요림의 아버지는 마딧, 마딧의 아버지는 레위였다. 레위의 아버지는 시몬, 시몬의 아버지는 유다, 유대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요남, 요남의 아버지는 엘리야겜이었다. 엘리야겜의 아버지는 멜레아, 멜레아의 아버지는 맨나, 맨나의 아버지는 마따나, 마따나의 아버지는 나단,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이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이었다. 나손의 아버지는 안미나답, 안미나답의 아버지는 람, 람의 아버지는 해수론, 해수론의 아버지는 베레스,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였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었다. 나홀의 아버지는 수룩, 수룩의 아버지는 루, 루의 아버지는 벨렉, 벨렉의 아버지는 에벨, 에벨의 아버지는 셀라였다. 셀라의 아버지는 가이난, 가이난의 아버지는 아르박삿, 아르박삿의 아버지는 셈, 셈의 아버지는 노아,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다.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렐, 마할랄렐의 아버지는 가이난이었다.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이걸 해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낀 본문. 38절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너네 그렇게 함부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한이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는 말로 그걸로 본인들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가 거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행동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인적인 변화. 전인적인 변화는 결국은 근본적, 본질적 변화에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 본질적 변화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괜찮아, 의로워, 나는 선택받았어 라고 관계 된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그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우리 삶의 본질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본질적 변화는 뭐냐 하면요. 내 삶의 진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걸 마다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실감되어질 때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 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뒤에 족보도 나와요. 족보가 이야기해주는 건 그거거든요.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유한한 인간의 삶을 하지만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요? 인간이 주권자 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정해져 있고요. 능력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뭔가 되는 것만치 하고서는 살아내면서 회계도 우리가 뭔가 해내는 것 같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밑에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넘어서서 주권자 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크리스찬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뭡니까?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의 진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걸 마다하지 않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때,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날은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해내고 뭔가를 만들어 놔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능력도 유한하고 우리의 수명도 제한되어 있고요. 이미 매겨져 있겠죠. 언제까지 살다 죽는 걸로. 하지만 그 유한함 속에서 우리는 무한함을 뭔가를 찾아보려고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그 주권자다심, 진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저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실감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진짜 변화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